안녕하세요. 파고다 광토익 RC 박효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 정기시험을 앞두고요.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총평강사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지금 다 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었는지 그래서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5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비교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비교급 문제 같은 경우는 신토익에서의 특성이 안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꼴로 두 개 이상씩 나오고 있다 이게 패턴이고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빈칸을 보고 앞에 모호가 나왔는데요. 모호를 갖다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모호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데 형용사라는 게 마땅히 없는 경우에는 그 자리를 분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때 보통 분사의 모양은 pp 형태가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에 모호가 나왔을 때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 뒤에 형용사처럼 뭐뭐 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뭐뭐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급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 명사가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복수 명사가 나와서 모호와의 수일치를 완성해 주거나 그게 아닐 거면 아예 불가산 명사가 나와주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호를 두고 이제 적용을 좀 해볼 건데 모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빈칸 앞에. 그래서 모호만 보고서는 우리가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 for.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빈칸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사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택지에서 명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to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명사 단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워지고 is로 시작하고 i인줄이 끝난 것은 누가 봐도 동사하니까 당연히 지워집니다. 그래서 c랑 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명사인데 명사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나온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해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끝에가 er이나 or로 끝난 건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취급을 할 때 가산명사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호디의 가산명사를 쓸 거였으면 애당초 복수명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c는 오답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먼트로 끝난 녀석은 불가산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실제 불가산이 맞기 때문에 d는 정답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대비로 모호디로 확실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모호디가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이 중에 형, 부, 명 중에 뭐가 나오는지는 모호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올 영어 단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영어 단어가 부, 형, 명 중에 뭐가 나올지 결정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분사 문제인데요. 분사 문제도 비교급 문제처럼 좀 이렇게 몰아나오는 경향이 계속 있긴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씩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 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안 나왔던 패턴을 일부러 갖고 왔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빈칸 앞에 was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동사라서 여기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1순위가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넣어서 앞에 있는 힐을 꾸미고 싶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딱 해서 d번을 고르고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형용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선택지 자체가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언어로블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1순위가 맞지만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 분사를 고르는 게 기본 발상이 맞지만 때로는 형용사가 있어도 분사를 골라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소위 분사가 형용사님을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적용되는 분사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pleased입니다. 특히 파트 6나 7에서 첫 마디로 하는 걸 좋아하죠. we are pleased I'm pleased to my mama that my mama 이런 말을 좋아하죠. 그래서 pleased는 pleasant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동의어 내지 유의어라고 할 수 있는 delighted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delightful 말고 delighted didacted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educted deductive 말고 deducted 고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제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지금 나와있는 honored입니다. honorable를 고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honored합니다. 뭐하는 데 있어서 to 뭐 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honored가 정답을 쓰는 이유가 honored보다 좋았던 이유가 사람을 수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honorable이 나왔어도 honored를 의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개가 좀 특이한 분사다. 형용사를 물리칠 수 있는 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c honored가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이번엔 the most가 나왔는데 more랑 이 더 most는 약간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더 most라고 하는 거는 더 most가 나왔을 때 형용사가 필요하고 형용사가 없을 때만 분사를 고르면 된다. 반면에 만약에 most가 나왔다면 most 뒤에 있는 형용사가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most 형용사가 있어야 최상급이 되니까. 그 most 뒤에 뭐가 나오냐면 most 뒤에 있는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명사는 복수 명사가 나오거나 이게 아니면은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 부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더가 포함되어 있는 most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사실상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는데 형용사를 고를 수가 있으려면 나왔어야 되는데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로 갈아타 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the must be in can the must be in can이 뒤에 있는 퍼포먼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덩어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보기가 그냥 분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스페셜하다.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동사라는 게 있는데 동사라는 걸로 분사를 만드는 게 맞는데 분사를 만들 때 베이스를 일반적인 일반 동사 일반 동사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대부분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동사 베이스로 만들 수가 있고 감정 동사 베이스로 만들 때가 있는데 일반 동사 베이스에서 i인지 형태인지 pp 형태인지를 우리가 찾는 거에 대한 비결이 해석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사들은 아예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감정 동사 같은 경우에는 i인지랑 ed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분명하다. i인지가 들어갈 거면은 내가 꾸밀 명사가 기본적으로 사물 명사나 추상 명사가 돼야 되는 반면 pp 형태가 되려면 사람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명사인 퍼포먼스에서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추상 개념이기 때문에 i인지 형태인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라는 게 앞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이런 특이한 형용사를 이길 수 있는 분사를 봤다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감정 동사 베이스의 분사를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이것도 분사 개념인데요. 빈칸 앞에 in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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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까지 일단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한 덩어리 지금 inner press release라는 단어 그 뒤에 빈칸 그럼 이번에 뭐가 다른 거냐면 빈칸의 위치가 명사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명사의 뒤에 있으면서 그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 형태 아시겠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명사를 가운데 축으로 봤을 때 명사라고 하는 거를 분사가 수식을 할 수 있는데 명사라고 하는 거를 앞에서 꾸밀 때는 분사가 수식을 하나 뒤에 수식할 때는 분사 구문이 수식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의 구도는 이제 분사 구문의 구도가 되는 건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로 우리가 분사를 만들었을 때 ing 형태로 만든다고 하면 그 뒤에는 목적어가 동반되어야 되고 같은 타동사 베이스인데 pp 형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거고 자동사 형태는 ing가 되더라도 원래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여전히 있을 수 없다는 개념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신에 수식은 쓸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형태를 보셨을 때 빈칸 뒤에 있는 last week이 약간 명사 같은데 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명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넣을 수 있는 형태 자체가 타동사 pp 아니면 자동사 ing가 되는 건데 동사가 워낙 타동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타동사 pp 형태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a가 되는 거죠. 이런 뜻이 뭐가 되냐면 이슈들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행된 언론 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건 이렇게 만든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 문제 보시면 다시 한번 분사인데요. 방금 전까지 봤던 거는 분사의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분사가 꾸밀 때 어떻게 꾸미냐인데 지금은 명사를 꾸민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 그런 거냐 보세요. economic analyst look at the issue of 이 제 동사 그 다음에 recognized authority on the trends 까지를 크게 묶어서 일부러 목적은 그럼 문법 쪽으로 보시면은 이만큼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만큼을 여러분이 부사화 시키시면 돼요. 부사 처리.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 형태가 주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맞죠? 문법상 끝난 상태 여기서 우리가 분사로 부사 만들 때 기본 쉐입이 타동사 ing로 만든다고 하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하나의 부사 역할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타동사인데 pp 형태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사 ing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거고 즉 우리가 절을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이것 또한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분사 구문이 되는데 이거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 앞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 고르는 건데 빈칸 뒤에 있는 financial world는 누가 봐도 명사 즉 목적어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동사 ing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쉐이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고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고 뒤에는 the buildings structural safety까지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구조가 뭐냐면 전치사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명사를 던져준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얼핏 딱 보면은 형용사 좋아 보이죠? 그리고 분사도 좋아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명사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야. 뒤에 있는 명사랑은 동격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바로 놀랍게도 더한테 있다는 거예요. 더가 뭐냐면은 한정사입니다. 한정사가 나오는 순간 빵, 빵, 빵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셋 다 한정사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냐.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만 먼저 찍어놓으면은 답은 b가 되는데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동명사라는 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냐는 건데 동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구도가 주어 자리 아닌 목적어 자리란 말이에요. 맞죠?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올 때의 특징은 시험에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아시겠죠? 동명사 뒤에 뭐가 붙든가 아닌 단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로 나오고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타동사 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죠. 타동사 뒤에 들어가는 동명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암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consider I인지 suggest I인지 이런 거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I want to 원하다 want I인지가 안 되잖아요. want to do 투 동사가 맞잖아요. 암기 문제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들어갈 때는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구조 문법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동명사의 베이스가 타동사 I인지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 필요하다는 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동명사 같은 경우 그리고 타동사 뒤에 암기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내봤자 어차피 문법도 아니야. 그 다음에 차라리 좋아하는 게 주어 역할일 때 단순 걸 그나마 좋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명사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이 상당히 앞에 뚫려 있고요. 보시면은 동사가 have yet 동사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should write 동사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have라는 동사가 현재 who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이만큼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should write이 본동사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묶이고 이게 묶이니까 이 문장은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소위 말하는 주어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명사 역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시면은 동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c 명사니까 당연히 되고 근데 디본도 좋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apply라고 하는 게 자동사인데 원래 자동사였을 때부터 뒤에 for가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apply for 어? 봤더니 apply for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왠지 구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보시면은 assistant position에 지원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who 말이 안 되는 거죠. who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positions으로 who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who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 같은 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조는 좋아 보였지만은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가 두 개가 나왔지만 얘는 지원서 얘는 지원자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지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c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어플라인 시리즈들은 이게 어플라인 for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쪽에 골라버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apply can't 얘만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의도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사람인 지한테 가는 경우들이 많고 applications가 정답이 될 때는 보통 전송하다가 나와요. 또는 제출하다. 그래서 applications은 기본적으로 문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문제 풀 때 주어 문제 풀 때 조심하실 거는 수일치도 있지만은 적절한 관계사 후냐 위치냐까지 보시면 좋겠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더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사 자리 같고 나아가서 여기 더 보태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도낫 어플라이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하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에서 일단 ed 형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게 아닐 거면은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ed는 명사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동명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좋다. 하지만 타동사 ing라는 전제하에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빈칸 뒤에는 edvoltainst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안 돼. 결국 뭐냐면 a번과 d번 중에 골라주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더가 나왔기 때문에 어가 나오는 거랑 다르죠. 어가 나와주면은 그냥 뿅 해가지고 명사 뿅 고르면 끝나요. 근데 더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를 골라도 되지만 명사 s 복수 명사를 골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더의 의도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동사까지 보면서 수일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다가 이 두에다가 수일치를 걸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라고 하는 건 does랑 반대로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명사 중에 s가 붙어있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쪽을 보셨을 때 was designed 라고 나와있는데 스통태 동사가 나와있고 난 앞에 있는 라인은 주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있는 two 어추렉터 뭐, 뭐, 뭐 이건 이제 조금 더 정리해드릴 건데 하나의 부사 덩어리 되는 거예요. 부사 덩어리.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주절이 나와있는데 주절의 형태가 svo로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svo로 안 나오고 svo의 sb동사 pp로 나올 수가 있다. 수동태 형태. 주절이 나온 상태에서 빈칸이 일단 뚫려있고 그 빈칸 뒤에는 보니까 주절, 이 주절 뒤에 문법적으로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부사 구가 나올 수가 있고 부사 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부사 구가 나올 때 전치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구가 나올 수도 있다. 가끔가다가 과거 분사 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부사 절이 나올 수가 있다. 부사 절이라는 건 따로 안 적어도 접속사 뒤에 절 나온 걸 부사 절이라고 합니다. 그 문법적으로 주절이 나왔고 뒤에 부사 같은 걸 빼준 거는 문법적으로 다 부사 취급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빈칸이 정작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서 문법이 주절상 끝났고 여기서 부사가 시작하는 거니까 빈칸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부사를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된다. 이 문제가 신토익에서 가장 어려운 부사 문제 그리고 예전보다 빈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절과 그 다음에 부사 덩어리 나왔을 때 이 가운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부사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이 중에서 투부정사구가 나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단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 빈칸 뒤에 파퓰러리티에서 뭐뭐뭐 해서 콤마 딱 찍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은 파퓰러리티 뭐뭐뭐 필름까지 봤을 때 명사가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명사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고 그 뒤에는 주절이 나와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이 주절이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덩어리가 문법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덩어리가 돼야 돼서 하나의 부사 형태가 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부사구 형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전치사를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A번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D번 가능하지만 B번, C번은 안 되는 거예요. 접속사니까. 그럼 A번 같은 게 뭐뭐처럼이에요. 그럼 인기처럼 그죠? 그 다음에 D번 넣으면 인기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극장은 상영시간을 추가했다. 훨씬 낫잖아요. 답이 그래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그게 뭐냐면 SINCE SINCE가 왜 중요하냐. SINCE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의 해석이 되고 접속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뭐뭐 때문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SINCE 말고 EZ도 하셔야 되는데 EZ 같은 경우도 전치사가 되고 뜻이 뭐뭐로서가 되고 접속사일 때는 뭐뭐 때문에가 된다. SINCE, EZ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80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어디까지도 알아야 되냐면 원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스라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접속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다. 접속사 하면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나 뭐뭐 할 때의 뜻이 된다. 부사 하면 한때가 된다. 한때. 옛날 옛적이가 된다. 아시겠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빈출이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이자 동시에 접속사인데 뜻이 한 가지다. 뭐뭐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신토익에서 보면 연결어 문제들 전치사 접속사 문제들 보시면 SINCE, EZ, ONCE 기분이 제일 핫합니다. 사실상 이 중에 정답이 나온다고 봐도 돼요.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전치사 문제인데 지난 시험에 Accept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Accept가 나오면 그 다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제리코 액세스 웹사이트는 더 지나 All of visitors 비지로로 할금 더 지나 All of visitors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느낌이 와야 돼요. 토익에서 허락이나 허가지 않으면 내용이 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젠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라는 게 있으면 허락을 해야 될 텐데 동의가 없으니까 허락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뭐뭐 없이 정답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Accept랑 Without이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Accept가 정답이 되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명사가 전체에 있어서의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 그 다음에 With out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 명사가 있을 때 Without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With Not Having의 의미에요.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명사의 근육이 뭐가 되냐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물이 아닌 거랑 외톨이랑 전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외톨이가 되려면 여기 전체에 깔려야 되죠. 전체라던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과정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 명사가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ccept랑 Without이 같이 나오더라도 구분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Part 5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됩니다. 자 이제 Part 6 그리고 7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Part 6는요 일단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단어까지 말씀드리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어떤 패턴 같은 거 정도 지문의 패턴 같은 거 정도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4개가 나오고요 보시면 12, 13, 14가 아니고 15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삽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에 푸는 게 그래서 삽입 문제 제가 뒤에다 배치해 놨어요.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 month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5개월 맞죠? 5개월 뒤에 So the INC company that has gained fame for each uniquely shaped mall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명성을 얻은 이 회사 아시겠죠? We'll transfer its production facility to Atlanta, GA 여기로 시설을 옮긴다는 얘기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런데 여전히 12번 정답은 안 보여요. 컴퓨터 문고류 차량 옷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 더 볼게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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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어가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장소적인 설명을 부연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its newest factory compound is being built 이거의 새로운 시설 최신 시설이 지어지는 곳이 이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Zuzi Zuzi가 말하는 게 이 회사입니다. will 빈칸 The three largest building 세계의 가장 큰 빌딩을 빈칸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얘가 시설 자체를 좀 넓히는 개념에서 세계 시설을 뭐 할 거냐는 얘기인데 A번 같은 경우 보시면 occupy 차지하다 close 닫다 리모델 재구성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observable 관찰하다 준수하다 그럼 뭐가 제일 낫겠어요? 차지하다 그나마 낫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가장 큰 건물 세 개를 어떻게 보면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There 거기에 Employee Will work at over Thousand Individualized Production Stations 빈칸 그 다음에 This 라고 하면서 Will be a great way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4번은 삽입문제니까 지금 못 풀지만 이 This 라고 하는 게 여기랑 뭔가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테이션이 뭐 천 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에서 말했던 Largest에 대한 확실한 부연 설명 정도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Become more familiar with our range of desk top pieces 이거 했죠. 아 얘네가 만드는 게 이걸 만드는 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12번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A번 컴퓨터로. 그래서 이게 파트 6가 어렵게 나면 결국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항상 마지막에 있어서 한 3번 3줄 정도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파트 6는 다 맞으실 거면 목표가 850 이상이 보신 분들은요. 바로 푸는 것보다는 한 번 다 읽고 그날 푸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빨리 쫙 읽어주는 거죠. 한 20초 정도 만에 쫙 읽어주고 푸는 게 오히려 푸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도키렉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 방법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게요. A said public relation of business The company's marketing sales teams wish they in been gone original building 오리지널 빌딩이라는 말과 아까 말했던 facility라던가 largest building은 반대 개념인 거죠. 원래 있던 건물이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건물에 있을 거라는 얘기니까 답은 대여가 됩니다. 그들의 건물이 맞겠죠. 소유의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 교육이 적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문제 가서 볼 건데요. 자 삽입문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있었던 걸 골라보시면 여기는 이제 컴퓨터가 있었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큐파이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여가 있었고 그쵸? 이 상태에서 마지막 채우는 거예요. 자 보셨을 때 ZOOZ이 플랜스 투 무브 머스트 오브 이즈 매니팩추링 플랜스 오버세스 해외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니 옮긴다는 얘기 계획이란 얘기 어 왠지 막 친숙해 보여. 그런데 말이죠. 앞에 나와있던 내용은 이미 옮기는 게 확정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애틀란타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를 해외라고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애틀란타가 해외였다면 미국일 텐데 뒤에 USA까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A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B번 ZOOZ이 will utilize State of the Art equipment 이게 뜻이 뭐죠? State of the Art 최신의 최신 장비를 활용할 것이다. 최신 장비를 활용할 것이다. 뭐 일이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C번 ZOOZ이 Plains to provide public tours of the facility starting next year. 내년부터 관광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그런 것 같아. D번 ZOOZ이 will make an additional 10,000 100,000 units per month 이 정도의 물건을 만들 것이다. 다 괜찮아 보여. A번만 조금 애매하지 B씨는 괜찮아 보여. 그래서 앞을 봐도 어 뭐 그날 되게 크대. 크다는 말과 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근거가 어디냐면 This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This가 나왔기 때문에 앞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앞 문장은 Will be a great way for consumer to become more familiar with our desktop, laptop 우리 컴퓨터 제품과 친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public tour 견학의 개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거 위주로 계속 풀어버리시면 정답이 4개 중에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2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앞을 봤을 때 여러 개가 좋아 보이면 계속 읽지 마시고 뒤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 뒤에 볼 때는 바로 첫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명사로 보통 결정이 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파트 7도 한번 몸풀기 식으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파트 7도 자, 파트 7 일부러 이왕 하는 김에 좀 큰 거 하자고 3중 지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지문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지문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자,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당신에게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그 6월 7일 날짜가 의외로 파트 6, 7에서 중요합니다. 잡아주시고 제목은 뭐 그냥 그래요. 뭐 스페셜이라고 그래요. 그 어테치먼트 뭐 첨우 파일이 있다는 것 정도 알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중, 3중 지문 같은 경우에 서신에 보통 동봉된 거랑 첨부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봉된 거랑 첨부된 것이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어테치먼트가 다음 지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For the next two years 다음 2년 동안 A1 Restaurant Supply E는 Will be Offering 제공할 것이다. 20% Off 할인을 제공할 것이다. For Preferred Customer니까 선택받은 보통 단골 손님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받은 고객들에게 제공할 거란 얘기고 This Offer 이런 제공 여기서 말하는 This Offer가 가리키는 게 20% Off를 지금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It's only available To Our Most Dedicated Customer니까 여기서 말했던 Dedicated Customers가 바로 Preferred Customer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하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문단 In addition 추가적으로 We have several new products Your restaurant might be interested in 너의 식당이 관심이 쌓을 만한 걸 갖고 있다. 결국은 뭐냐? 받는 사람은 식당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게 업체랑 장사하시는 분들과 거래하는 그런 식료품 보급처가 되겠죠. 보급처 하는 데가 그래서 보시면 Please take a look at the list of attached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첨부 파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본데 Advertisement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첨부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ease use Promotional Code 이거 그 다음에 Checkout 계산할 때 Apply discount to your order Please note 토익은 Please note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플리트 노트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보시면 In order to get this discount 디스카운트를 받기 위해서 미니믄 200불 살아야 된다. 그럼 200불 미만이면 할인 못 받는 거야. 무조건 이상 사야 돼요. An offer like this is too good to pass up 놓치기 너무 아까워. As always 항상 그랬듯이 We provide free shipping 무료배송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치사하게 또 150불이야. 결국은 뭐냐면 200불 이상 사야 할인 150불 이상 사야 무료배송 아 조건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질문 보시면 아까 말했던 Advertisement입니다. 이게 지금 자 광고에 뭐라고 나와있나 보시면은요 아이템 4개가 나와있고 4개가 뭐 뭐 뭐 나와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표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는 다음 질문이나 그 전 질문 보면서 대조하는 게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Order Number 이게 Order Number니까 주문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뭐라고 써있나 보시면은 이제 코드 A1FSC 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20불 주문했으니까 어 이 사람은 200불 이상 산거죠. 그럼 얘는 이 사람은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탈 184불 그럼 이 사람은 150불 이상 산거니까 배송 딜리버리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der Detail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사람 이름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역시 식당으로 나와있죠. 식당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Your order will be shipped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on June 9. 그 다음에 We will send you an email with tracking information 준다 그랬고 그런 얘기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주문한 게 요런 건데 Order 번호가 아이템 번호가 9061번이었어요. 그럼 이게 앞에 있었던 그 상품 중에 어떤 거냐면은 요거 실제로 보시면은 소고기인데 가격이 220불인 거죠. 알고 봤더니 4개 중에 200불을 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hy was the email sent to you? 나와있죠. 그래서 이메일이 몇 번째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번 To notify him? 나쁘지 않아. 좋은 것 같아. Over shipping address. 아 이건 이상하다. 그 다음 B번 To inform him? 어 괜찮아 이것도. Special offer. 어 괜찮아. 그럼 A번은 notify him B번은 inform him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shipping address는 이상했는데 Special offer는 괜찮아 보여요. C번 To explain some employee policies 상대가 employee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client, customer잖아요. 그래서 employee라는 말 policy라는 말 아주 이상해. D번 To inquire about 다르게 말하면 ask 문의하기 위해서 Some new products 상황이 뒤집힌 거죠. 차라리 이 사람이 고객이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B번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In the advertisement The word grade line to is closed meaning to 그쵸? 그래서 grade라는 단어랑 어떤 게 동의하냐는 얘기인데 가서 광고를 가서 보시면 광고에 보시면 grade라는 말이 어딨나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 USDA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소고기의 어떻게 보면 품질을 말하는 거죠. 이 정도급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걸만 단어를 보셨을 때 퀄리티 품질이 정답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점수라던가 범위라던가 분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 동의어 문제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좋으니 찾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고 곧바로 그냥 지문 가세요. 지문에 가셔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였나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번에 가지 마시고 거쳤다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또 풀어볼게요. 이 문제 보시면 according to the email이니까 이것도 첫 번째 질문을 말하는 거고 What can promotional code be useful? 그 코드를 뭘 위해 쓰는 겁니까? 자 뻔한 얘기예요. A번 레스토랑 furniture 어? 레스토랑 느낌 괜찮은데? 그쵸? 그 다음에 discontinued kitchen equipment 이거는 생산 중단됐다는 얘기인데 아 과연 그럴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좋아 보이고요. 이 단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맞죠? discontinued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왜 discontinued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C번 meals for two people meal이라는 말 글쎄요. 그 다음에 food supplies over 200 이게 서플라이스죠. 그래서 200불 이상의 food supplies 답은 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문에 가서 보시면 200불 이상 산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미니멈이라고 써있었죠. 어떤 게 이 코드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일 수 있는 번호가 여기서 D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주문했냐는 얘기죠. 그쵸? 이 사람이 아까 고객이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고기 주문했죠. 답이 그래서 B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what is suggested about 이건 유추 문제 이 사람이 주문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A번 it is his first order A1 restaurant supply first order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pre-for-the-customer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이유한 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슬리죠. 첫 주문은 아닐 것 같은데 B번 it might be delayed due to your supply problem problem이라는 말과 딜레이라는 말 가능은 하겠지만 딱히 잘 모르겠어요. C번 it was eligible for free shipping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150불 이상 사야 되는데 토탈 가격이 150불 넘었었거든요. 그 다음 D번 마저 보면 it was exempt from taxes 텍스 안 낸다는 얘기죠. 세금 안 낼까요? 가서 볼까요? 여기서 보셨을 때 오더가 나와있고 텍스가 나와있어 텍스 내는구만. 그쵸?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가 C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올 정기시험 대비 문제를 풀어봤고요. 특히 파트 5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던 패턴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판세했던 것들도 연습장에다가 적어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기 전에 딱 두 번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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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